불고기랑 가지를 같이 먹어보는데 너무 식감이 좋아요. 식감이 좋죠. 네네. 직접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가지도 기운이 서늘한 대표적인 채소 중의 하나인데요. 한의사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청열 해독한다. 열을 내리고 독을 제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지는 무더운 여름철에 체온도 낮춰주면서 또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등산할 때 피부에 상처 나면서 이렇게 염증이 생길 때 가지를 즐겨 드시게 되면 땀도 덜 흘리면서 상처도 빨리 낳는 일석이조 효능이 있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지가 성질이 서늘하다고 했기 때문에 평소에 배가 냉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지의 섭취량을 조금만 줄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이랑 가지가 다한증에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외에도 좋은 식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연근이 있는데요. 연근은 혈행을 개선시켜서 땀 분비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밀이 있습니다. 메밀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요. 그리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메밀의 찬 성분은요. 몸의 열기를 떨어뜨려 다한증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위장이 냉한 분들은 메밀을 많이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메밀 섭취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한 토마토는 몸의 열기와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밀차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메밀차 마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피해야 되는 음식은 뭐가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음식은요. 땀이 많이 나게 하는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열을 발생시켜서 땀이 많이 나게 하는 고추나 마늘, 생강, 파, 후추 등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짠 음식을 피하셔야 되고 특히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녹차나 커피, 홍차 등을 많이 드실 경우에는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땀을 많이 나게 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또 그러네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마시면 도움이 되는 차는 뭐가 있을까요? 초방에 보면 생맥산이라고 하잖아요. 생맥산. 생맥산. 맥을 생하게 해준다. 생생하게 해준다. 네,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서 기온이 없을 때 과거부터 많이 여름철 음료로 복용했는데요. 생맥산을 쉽게 변형을 시켜서 황기 50g, 오미자 20g을 물 2리터에 넣고 1시간 정도 약한 물로 끓입니다. 그러면 1리터로 졸아지는데요. 이것을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 3, 4일 동안 조금씩 시원하게 나눠 드시면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쉽게 이겨낼 수 있고 땀도 덜 흘리게 되고 만약에 땀이 많이 흘린 상황이면 기온이 빠지지 않는 예방적인 차원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